성은 하씨구요. 하. 하씨. 1978년. 1978년. 3월 11일. 3월 11일. 남자입니다. 네. 향후 이분이 어떻게 될 것인지. 어? 이분은 명성이 굉장히 좋은데요? 직업. 직업 알려드릴게요. 네. 감독입니다. 오. 이 사람 복장. 이 사람 되게 상승하는데요. 명예를 엄청 적었던 사람인데요. 근데 이분 어디 갔다 오지 않았어요? 네? 어디 갔다 오지 않았어요? 모르겠어요. 그건. 이 분. 우리 갔다 오기로 하기로 했는데. 굉장히 이분 수단도 좋고.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수단이 굉장히 좋고. 자기.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상승합니다. 이 사람 운 대빵 좋아요. 운이 좋다. 네. 그리고 머리도 좋고. 그리고 아는 사람이 너무 많아. 아는 사람들도 많아요. 음. 첫째는 결국 자기 머리. 머리가 좋아. 상관식생이잖아. 그리고 자기 명예가 굉장히 많은데. 이 사람 명예 엄청나요. 자기. 상승복성이에요? 네. 자기 이름. 명예. 운도 있고? 네. 운도 있고 좋아요. 음. 뭐 구설이라든지 뭐 관제라든지. 잠깐 이 사람 구설이 있었어요. 그런 건 없고? 네. 인자는 구설이 없어요. 잠깐 구설이 있었는데. 좀 차츰차츰 들어가는 경우에요. 들어가서. 근데 이 사람이 많이 좀. 자기가 스스로 많이 저거를 하네. 늦추는 것도 있네요. 관제로? 네. 관제에 약간 꼬였었는데. 그거를 좀. 좀. 자기가. 많이 좀. 저기. 생각을 많이 했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그걸. 삼아서. 이 사람이 밟고 일었었는데. 지금 계속 올라갑니다. 근데 이 사람은 첫째로는. 자기 명예.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구요. 결국. 이 사람은 결국 여자를 멀리해야 된다. 여자를 멀리해야 된다. 여자 때문에. 이제. 많이 자기가. 괴로운 것도 있어요. 한때는 여자 때문에. 좀. 괴로운 게 있구요. 그 여자를 좀. 멀리 하셔야 되는 거고. 결국. 이제. 자기가. 이제. 지금부터. 아마. 상승하실 겁니다.